1, 2, 3, 4 라면 뭐하는거야 지금? 내 옆에서 틀어냈어 냄새 장난 아니야? 오늘 마 먹었잖아 죄송한데 하나씩 하나씩 나 진짜 많이 맞았어 에너지 에너지 뜨거웠어 그게 뭐죠? 이름 니가 부르는 나의 이름이니까 누가 하신거야? 너가 틀어난거야? 지금은 뭐 날 보냈죠 아 갑자기 여기 멀티가 많다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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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미션 저는 민트초코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예전에 팬분들이 많더라구요 진영아 너 민트초코 먹니? 저는 민트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로 안 우유한 스타일인 것 같다고 지금 티 났죠? 맞아요 그래도 만들어왔으니까 먹어봐야겠죠? 우유의 굉장한 잘못된 배드 초이스 아니었나 저는 아몬드 우유를 잘 안 먹어요 어때요 여러분? 다음에 제가 해드릴께요 단, 먹을 수 있는 사람 기중 있어요 아몬드 우유를 싫어해야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저와 취향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, you know? I changed my name But some guys still call me Junior No, my name is Junior 아, you know? 7명,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Junior, I love you Junior, thank you 여러분, you're so cute Thank you 뭐하는 거야? 뭐해? 뭐하세요? I love you Nobody call him Junior, okay? He's not Junior 아 네 바이바이